지난 9월 16일 일본 도쿄의 한 대형 서점에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구와 연결된 것은 식물이 자라고 있는 돔? 자동차 배기가스로도 살 수 있는 식물이라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수소. 수소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중에도 흔하게 존재하지만 그 형태가 조금만 바뀌어도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 수소연료를 사용한 자동차는 에너지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오직 물과 산소만 내보낸다는 겁니다. 까만 매연 대신 순수한 물만 내보내는 자동차라니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전국 최대의 수소차 충전소가 있는 전북 완주로 찾아갔습니다. 평화롭게 충전 중인 자동차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버스? 완주 수소 충전소에서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버스나 대형 화물차 같은 상용차에 수소연료 충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뒤에 있는 차는 지금 수소 양산형 1호로 나와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수소를 활용해서 발생된 전기를 가지고 차량을 운행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소 버스 역시 이산화탄소 대신 전기를 만든 뒤 나오는 부생물인 깨끗한 물만 배출하고 있는데요. 너무 순수한 형태의 물이기 때문에 마시면 오히려 배탈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소음과 진동이 적어 승차감이 좋다는 전주 수소 버스 어떤 느낌인가요? 직접 타봤습니다. 지금 이게 시동이 켜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요? 시동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요. 진짜 조용하구나 너무 조용해서 침묵이 민망할 정도 현재 수소 시범 도시나 이런 쪽에서 버스 노선이라든지 그런 걸 좀 확대해서 나가는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실제 시민들이 수소 차량을 더 많이 타보시고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도 안 나오고 소음과 진동도 적은 자동차량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앞으로 수소차로 다 바꾸면 안 되나요? 현재 일반적으로 차량이 공급되어 준 수소는 화학단지에서 나오게 되는 부생 수소를 저희가 공급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문제하고는 조금 안 맞아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수소 에너지는 제철 등과 같은 공정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인 부생 수소 수소 생산 단가가 저렴하고 여유 생산 능력이 높아 가장 경제적인 수소 제조 방법이지만 공정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에서는 그린 수소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린 수소는 오로지 물을 이용해 수소와 산소를 분해하는 수전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오는 것은 최대로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수소 시범 도시라는 사업을 통해서 주거 모델이라든가 생산 관련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세만 금액의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좀 더 싼 가격의 수요자들이 접근할 수도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 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는 그린 수소. 점점 커져가는 세계 수소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중요한 거점으로 활약할 그날 곧 오겠죠? helmv siete a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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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c